오늘 또 변함없이 이곳에 모인 또 영상앞에 모인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화해라는 제목으로 장세기 32장 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진정한 화해가 무엇이며 왜 우리는 화해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상처를 받거나 또 상처를 주거나 하는 그러한 가운데 누구나 그 마음속에 때로는 적개심이 있고 때로는 섭섭한 마음이 있고 때로는 정말 원수를 갖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 심지어는 참으로 생명을 해야려고까지 하는 그러한 생각이 자리 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유다가 가론 유다가 마귀가 예수님을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 자체는 바로 행동을 옮기기 전이지만 그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성경적으로 보면 죽이고 싶은 생각을 했다면 이미 살인했다. 여인을 보고 가늠할 그러한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가늠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생각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러한 적개심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 또한 말할 수 없는 그러한 두려움과 공포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해결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적과 꿀이 흐르는 풍성한 생명을 나누는 그러한 삶을 살기가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복수심과 적개심 분노 화학 이러한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는 한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기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먼저 제사를 드리고 갈 때 형제와 불화한 것이 생각나거든 재물을 두고 형제가 먼저 화해하고 불화의 문제를 해결하고 와서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불화의 문제 형제와 또 자매와 또 이웃과의 이러한 화해의 문제 분노의 문제 이것을 우리가 먼저 해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별을 기뻐히 받으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항상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은 우리가 혹시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가 자매와 섭섭한 그러한 마음속에 원망이 있는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적개심이 있고 복수심이 있어서 나중에는 커다란 이러한 나라로 말하면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요. 또 개인적으로 말하면 원수짓는 그러한 일들이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 전쟁하면 생각나는 것이 그 트로이 전쟁이 생각이 납니다. 사실 그 트로이 전쟁은 10년 동안 그 그리스와 또 트로이와 간의 그러한 전쟁인데 사실 그 전쟁의 출발은 아주 간단한 것이었어요. 그 트로이의 왕자가 그리스에 왔다가 그 헬렌이라고 아는 그 왕후의 미모에 아주 그냥 반해버리고 만 거예요. 그래서 그 왕궁에서 그 헬렌 그 왕후를 미혹을 했습니다. 유혹을 해서 사랑의 도피를 해버린 거예요. 둘이서. 그걸로 인해서 그 스파르타의 왕이 얼마나 분노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 그리스 연합 형과 함께 그리스 연합군을 일으켜서 트로이에 침공을 하는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10년 동안이나 엄청난 그러한 쌍방간의 피해가 있고 결국은 도저히 이길 수 없이 폐퇴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지경에 그리스 군이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트로이의 목마 그 오디세이라고 하는 그 그리스의 그 아주 지장이죠. 아주 지략이 강한 그 장군이 그 목마를 만들어서 자기네들은 다 폐퇴하고 후퇴한 것으로 이렇게 보여준 다음에 트로이 목마 속에 그리스 강력한 특수부대를 집어넣어서 말하기를 이것은 바로 아덴의 신이 기뻐할 만한 그리스 군들이 바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그것을 안으로 들어오게끔 한 것이 결국은 트로이가 멸망하게 되는 그야말로 10년 전쟁이 끝나게 되는 그러한 일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 전쟁으로 인해서 쌍방간에 얼마나 많은 피해가 있고 그 수많은 그리스의 사람들이 또 트로이의 젊은이들이 생명을 잃는 지금 우크로나이나 러시아 전쟁 속에서도 얼마나 수많은 수만 명이 사상하고 죽고 다치는 이러한 일들이 생기고 있죠. 애꿎게 민간인들이 얼마나 많이 생명이 희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작은 여인 하나의 그 미모에 그야말로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복수의 복수혈전이 생겨서 그러한 유명한 트로이의 목마에 전설이 생길 정도로 그러한 복수의 끝은 서로 간에 다 피해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누가 전쟁에서 승리했습니까? 우리나라도 남북한에 이러한 전쟁이 있었지만 과연 전쟁의 승리자는 누구입니까? 피해는 애꿎은 민간인들 수백만 명이 다치고 2천만 명 이상이 이산가족으로 고통을 당하는 엄청난 비극이죠. 누구도 이긴 자가 없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적개심 하나 상처를 받고 상처를 주는 작은 어떠한 상처로 인하여서 큰 전쟁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주 폐가 망신하는 그러한 경우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간에 사람을 저주하는 거예요. 힘이 없으니까. 그냥 기도로 저주하고 무속인을 통해서 저주의 의식을 하고 이러한 일로 인해서 유명한 우리 인현왕후 장희빈 사건 그거 알잖아요. 결국은 저주에서 인현왕후도 죽고 자기도 사약을 받는 그러한 일이 생겼잖아요. 아야톨라 호메인이 이란의 신정 왕국을 건설한 호메인이 영적 지도자죠. 종교 지도자. 그는 미국의 레이건을 향하여 이 마귀 레이건을 우리 다 같이 저주해서 죽도록 하자. 이렇게 아주 극도의 혐오를 가지고 종교적으로 그것을 저주의식을 치렀지만 그러나 결국은 호메인이가 갑자기 장출혈로 죽고 말았잖아요. 레이건은 그보다 15년 이상을 더 많이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미움과 저주라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로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선악간에 판단하시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저주하면 그 저주로 인해서 까닭없이 그 저주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자문서 26장 2절을 그 말씀해 보면 까닭없는 저주는 참새 떠도는 것과 제비에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지 아니하니라. 오히려 그 저주가 자기한테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원수를 저주하지 말라고 했어요. 어떤 경우에도 내가 아무리 상처를 받고 그야말로 복수심에 불탄다 할지라도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한이지 사람이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런 영적인 법칙을 우리가 잘 생각하고 우리는 저주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화해를 통해서 이러한 복수심의 문제를 사실은 내 안에 있는 그러한 적개심의 문제를 해결해야 결국은 누구의 유익입니까? 내 자신의 유익이 오는 거예요. 적개심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병이 생깁니까? 화합병이 생기지 않아요? 만성질환이 생기지 않습니까? 뇌출혈과 혈관질환 생기지 않아요? 갑자기 혈관이 좁아지고 거기에 코레스테롤 동맥 경화가 생기고 피닭지가 생겨서 결국은 갑자기 급사하는 경우가 생긴다 이겁니다. 이것이 바로 극도의 활성산소가 바로 적개심이 많을 때 가장 많이 생기는 거예요. 활성산소는 유전자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암세포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복수심, 적개심 원한, 순뿌리, 미움, 분노 이러한 문제들을 우리가 해결하지 아니하면 결국은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화해라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반드시 중요한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도 먼저 형제와 화해하고 그러한 거룩하고 성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하나님은 받으신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그 애서와 야곱의 그 화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화해가 멋지게 끝났잖아요. 지금 애서의 그 반감이라는 것은 복수심이라는 게 얼마나 크겠습니까? 또 야곱이 형의 장자권을 사기쳐서 거짓말로 속여서 어머니와 같이 계획해서 이렇게 장자권을 그냥 뺏어버렸다는 것이 얼마나 비열하고 얼마나 큰 죄악을 범한 것이냐 이겁니다. 이러한 그 야곱이 결국은 그 죄에 대한 대가 대가로 20년 동안을 삼촌 집에서 방황하고 또 아내를 얻기 위해서 14년을 허비하고 또 삼촌의 종로로 타면서 제대로 임금도 받지 못하고 그렇게 살았지만 하나님이 그런 가운데서도 야곱을 축복해서 결국은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고향에 돌아가면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애서가 있잖아요. 형이 있지 않습니까? 그 형은 얼마나 호탕하고 남성적이고 또 힘이 세고 말이에요. 그리고 호전적이에요. 주로 이 사냥을 주로 하러 다니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나 야곱은 성격이 좀 온순하고 그러나 꽤가 많고 교활해. 그리고 집안일을 어머니를 잘 도와서 어머니의 마음에 그냥 싹 들었다 이거야. 애교가 많아. 마치 딸은 없었지만 딸이 엄마를 이렇게 잘 돌봐주듯이 그 야곱이가 같은 쌍둥이지만 아마 일란성은 아닌 것 같아요. 일환성 쌍둥. 왜냐? 모습도 다르고 성격도 다른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어머니의 사랑을 많이 받았어. 어머니를 도와서 어머니와 함께 일도 하고 도와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 야곱의 야육 장자권을 내가 1분 늦게 나왔는데 어떻게 이건 참 너무나 억울하다 해서 그 장자권을 뺏으려고 하는 그 마음 여러분 장자권이라는 게 구약시대는 굉장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과거에는 장자 그 첫 아들에게 유산을 많이 물려줬잖아요. 거의 다 물려줬죠. 지금은 이제 법적으로 똑같이 분배되는 게 법적인 것이지만 그 구약시대의 그 장자는 다른 자식들에 비해서 두 배나 많은 재산을 부여받게끔 율법에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또한 아버지가 누렸던 그 지위를 그대로 이어받는 거예요. 아버지가 왕이면 그 장자도 왕이 되는 거죠. 그러나 이 장자권을 빼앗긴 경우가 많이 있어요. 거기에 탈락이 되는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야곱의 열두 아들 중에서 사실 야곱을 이어받는 장자권을 이어받는 것은 유다입니다. 유다가 넷째예요. 넷째. 첫째 루벤은 그야말로 서모와 불륜을 저질러버렸어요. 그래서 장자권에서 탈락이에요. 시무원과 레위는 그 야곱의 딸 동생이죠. 여동생이 그냥 세겜에 있는 이방인 청년들에게 강간을 당하고 마는 거예요. 성폭행을 당해서. 거기에 복수하기 위해서 너희가 내 동생을 너희가 아내로 삼으려면 할례를 받아라. 우리처럼. 그러면 내 동생을 너희에게 넘겨주겠다. 그래서 그 괴계를 꾸며서 결국은 할래하고 가장 아플 때 2, 3일 후에 그 시무원과 레위가 군졸들을 이끌고 침공에 들어가서 그냥 세겜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제외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거거든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거든. 결국은 유다가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는 야곱의 뒤를 잇는 그러한 축복을 받고 유다의 그 집화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거 아닙니까. 이와 같이 결국 이 야곱은 배사에게서 장자권을 사기로 빼앗았지만 그러나 한 번 장자의 축복을 주면 거둘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그 죄에 대한 대가는 지불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야곱이 어떻게 형과 화해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한 아주 단계가 있는 것입니다. 화해는 반드시 해야 되지만 화해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첫째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화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화해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장세기 32장 1절에 보게 되면 야곱이 애서와 애서에게로 고향에게로 돌아갈 때 그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알았다. 야곱도 그것을 알았을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보니까 애서가 400명이라고 되는 그 장정을 이끌고 지금 이놈 오기만 하면 내가 가만 안 두겠다 말이야. 이런 그 작정을 하고 있는 것을 몰랐다 이거야. 그것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참 사랑해 하나님. 그 야곱이 그대로 가게 되면 큰 병고를 당할 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화해하도록 부르셨다 이거입니다. 화해를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상세하게 가르쳐 주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형제끼리 또 직장에서 또 사회생활 속에서 불화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내게 상처를 주고 내게 아픔을 주고 내가 저놈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얼마나 내가 지금 고통을 당하는가 말이야. 얼마나 큰 손해가 있는 것인가. 그걸로 인해서 수많은 사건들이 생기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복수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용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이 용서와 복수의 문제를 우리가 잘 해결하는 것. 이것을 다루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공 여부가 달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의 편이 돼서 우리가 복수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복수하는 것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할 해선은 안 되는 것입니다. 복수라는 게 뭡니까. 내 마음 속에 내가 내 상처를 다른 사람에게 투사하는 거 아니에요. 그 복수의 대상에게 내가 받은 상처만큼 이상을 보상받고자 하는 그 심리가 바로 복수의 신정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 복수는 정의로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복수는 오히려 더 큰 화를 불러일으키는 사단의 역사야. 사단의 미혹입니다. 그 가정을 파괴하고 그 사람의 인격을 파괴하고 그 사람의 모든 환경을 파괴하는 미혹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 복수심, 적개심, 원한, 쓴뿌리 이런 것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결코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흥미한 암적인 존재라고 합니다. 암적인 존재.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천사를 보내서 구체적으로 너는 너 형의 애설을 만날 때 네가 화해하고자 하는 마음을 내가 아니 너는 이렇게 이렇게 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천사들로부터 그 위험을 듣고 먼저 종들을 보냈어요. 사자를 보냈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사자들이 나와서 보고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란 거 아니에요. 지금 형 애설이 사병병의 군조를 이끌고 살기 등등해서 지금 당신을 만나러 내려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놈이 이때 보자 한번. 내가 가만히 두지 않겠다. 완전히 너를 멸전해버리겠다. 여러분 왜 400명의 장정을 왜 몰고 옵니까? 전쟁하고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야곱이 참 지혜가 있어요. 전에는 그 꾀로 사람을 손해를 끼치고 형을 속여서 장작권을 뺏었지만 그러나 그러한 지혜는 또한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먼저 그 형에게 사자들을 보내서 변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형님 지금 저의 주인인 야곱이 사실은 삼촌 집에서 20년 동안을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제대로 월급도 받지도 못하고 참 많은 고생을 해서 이제는 형님 앞에 사죄를 하러 갑니다. 형님 긍일이 여겨주세요. 이렇게 야곱의 그 마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기뻐하시는 것은 뭐냐. 왜 하나님께서 먼저 화해를 하도록 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형제와 화목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히 받으시고 복을 내려주실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을 받으면 그 반죽 그릇이 복을 받아 산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받은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는 복을 받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형제와 불화한 것이 생각나거든요. 반드시 해결해야 돼요. 화해하기를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단. 이러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월의 여김을 당치 아니하십니다.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세요. 그림자도 없이 하나님은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형제와 화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 예배를 받으실 수가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라고 합니다. 선하신 뜻이라는 것입니다. 온전하신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해, 용서와 관용 이 문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가장 핵심적인 자세가 되는 것이예요. 이것을 여러분 결코 강구하지 말게 되기를 주의하므로 추구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들의 삶 속에 이 불화의 문제가 먼저 해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형제와 불화했을 때는 형제와 서로 용서하고 용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비로소 십자가의 도가 바로 세워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잘못 생각하기를 하나님과의 관계만 기도하고 용서해주고 용서받고 말로만 그렇게 하면 끝나는 것을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형제끼리 불화한 것은 서로 간에 해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너희가 이 땅에서 메인 것은 하늘에서도 메인 것이예요. 이 땅에서 풀어진 것은 하늘에서도 풀려지리라. 형제와 맺힌 것, 형제와 원수 맺힌 것,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 땅에서 풀지 아니하면 하늘에서도 풀리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용서를 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내게 상처를 준 자 용서를 받고 또 용서를 주는 그러한 화해의식이 먼저 돼야 되는 것. 이것을 야곱은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화해에 대한 결단, 갈라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 이것은 마치 팔이 부러졌는데 팔이 부러진 팔을 어떻게 고칩니까? 내가 고칩니까? 병원에 가야 되죠. 병원에 가서 그 부러진 팔을 수술해서 봉합을 해야 되죠. 또 그 수술이란 대를 새로 만든 그러한 대를 고정을 해서 뼈가 골라지도록 해야 되고 기부술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러한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거예요.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이거 시간 가면 잊혀지는 거야. 그리고 고통도 시간 지나면 다 사라집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이것은 오히려 수면 아래로 깊이 내려가는 거죠. 깊이 내려가서 이것이 쓴뿌리를 만드는 것이에요. 그 쓴뿌리는 우리의 삶 속에 지속적으로 이것이 우리를 해치는 겁니다. 적개심과 분노와 화가 내 깊은 내면 속에 형제와 불화한 것 때문에 상처받은 것 때문에 또한 상처를 준 것에 대한 후회와 양심의 가책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삶이 기쁨이 상실되고 마는 것입니다. 불안과 염려와 초조가 살이 잡고 있는 것이에요. 그 내면 깊숙에는 쓴뿌리라고 하는 적개심이라고 하는 원한이라고 하는 그러한 복수심이 그 속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단지 이것이 세월이 지나면 드러나지 않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냥 보이지는 않지만 그러나 깊은 내면에 해결되지 아니하는 그러한 복수의 문제, 적개심의 문제가 우리 자신을 파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수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이건 화해입니다. 그 화해는 용서를 통해서만이 해결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용서할 수 있습니까? 나는 용서하지 못해요. 용서라는 것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종교적인 문제를 떠나서 심리학적인 문제이기도 하는 것이에요. 그 마음 속에 있는 분노와 우울감, 불안, 좌절, 죄책감 이러한 것들은 자기 자신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문 14장 30절에 있는 그 말씀에는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지만 식이는, 분노는, 적개심은 뼈의 썩음이니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뼈에 썩는다는 것은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모든 생명이 피에서 있는 건데 그 피는 바로 뼈에서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골수에서? 뼈가 썩어버리면 그 사람은 죽는 거 아니에요? 이와 같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하고 적개심을 가지는 것은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것이다 이겁니다. 이와 같이 분노는 사망의 권세를 불러들이는 행동이 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먼저 화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화해에는 물론 순서가 있습니다. 누가 먼저일까요? 상처를 준 자가 손해를 끼친 자가 먼저 가서 용서를 빌어야 되겠죠. 이것이 화해의 순서이겠죠. 그런데 그렇게 잘 되질 않아요. 자기 자신이 그렇게 큰 잘못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기다리지 말고 설선에서 화해를 구하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5절에 보게 되면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먼저 직접 대화를 하라. 다른 사람 불러들이지 말고 그 형제 당사자와 상대하여 권고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것이 바로 화해의 첫 단계예요. 먼저 둘이서만 있을 때 권고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수학 공식에 이런 게 있습니다. 두 점 사이의 최단거리는 뭐예요? 직선이라는 겁니다. 직선. 직전 1대 1로 먼저 만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지금 바로 야곱이 그러한 방법을 선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솔직하지 못했습니다. 내 행동이 상처를 준 것을 용서하십시오. 또한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렇게 불화가 지속된다는 것은 너무나 안 됐고 당신을 제가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지난다는 것은 참 우리의 불행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직접 고백을 하라예요. 고백. 이러지 아니한다면 그 결과는 참담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 보면 12장 5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법관에 갈 때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왜냐. 그가 너를 재판장에 끌고 가서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루느니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이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아주 중대한 영적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용서를 빌지 아니하면 형제와 불화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하늘에서도 용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죄 지은 것 잘못한 것 용서를 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나중에 화가 미치지 않는 거예요. 그 용서를 통해서 그 문제가 먼저 해결이 되면 얼마나 마음이 평안합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기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시간이 해결되어 준다는 것 때문에 내 잘못에 대해서 결코 나는 인정할 수 없다는 자기 고집 때문에 이기심 때문에 그 화해의 기회를 놓친다면 무서운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뿐만이 아니라 하늘에서 그것이 인정되지 않냐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그 행한 대로 결국은 당하게끔 돼 있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해하러 갈 때 화해를 결정할 때 첫째는 결단해야 되는 용서를 받아야 될 사람이나 용서를 해 줄 사람이나 먼저 용서를 받아야 될 그 사람이 먼저 가서 화해를 신청하되 그러나 그러지 않냐 할 때는 용서를 받아야 될 사람도 먼저 가서 직선적으로 얘기를 하면 돼요. 서로 사랑하는 관계 아닙니까? 당신이 이러이러한 것이 내게 큰 상처가 됐어.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너를 용서해 줄 수 있어. 고백하면. 이렇게 해서 직접적인 화해를 시도하라는 것이에요. 그러기 전에 이 야곱은 지혜로웠습니다. 하나님께 이 화해가 성공하도록 먼저 기도했다. 이겁니다. 먼저 기도했어요. 창세기 32장 11절에 내가 죽게 간구하니 내 형의 손에서 애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 주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합니다.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를 칠까 겁이 남이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애서에게 지은 죄가 있는 것이 크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애서의 분노가 나를 그대로 두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지금 가서 저는 형에게 용서를 빌 것입니다. 그러나 혹시 형이 분노를 참지 못해서 나와 내 처자를 다 쳐버린다면 죽을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화해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기를 주의하므로 추가합니다. 이러한 기도는 마음의 불화를 부드럽게 하는 거예요. 먼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분노의 마음 강팍한 마음 이러한 마음을 부드럽게 기름칠을 하는 거예요. 또한 그 상처에 마치 연고를 바르는 것처럼 그 상처의 아픔이 좀 치유가 되는 것이에요. 화해하기 전에 그래서 그 적개심이 가라앉는 것입니다. 이성을 찾게 되는 것이에요. 감정에 치우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이것은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이 되는 것이라 이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나서 네 번째로 무엇이 필요하냐 겸손한 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화해한다고 하면서 뻗떡거리고 고자세로 그 화해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말도 공손하지 못하면 그 화해가 되겠습니까 진정함이 그게 있다고 생각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야곱은 말해요 멀리서 애서가 오자 어떻게 했느냐 핵에 죽을까봐 먼저 그 좀 사람 차별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라헬과 요셉은 자기 뒤에 남겨놓고 자기 앞에는 그 레아 레아와 그 아들을 먼저 보냈다 이 라헬을 참 사랑했어요 이 야곱이가 그래서 14년 동안을 그 라헬을 차지하기 위해서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그런 가운데 애서가 눈에 보이자 맨 먼저 하는 행동이 뭡니까 여러분 일곱 번 땅에 머리를 쥐어박으면서 절을 한 거예요 철저하게 겸손한 거예요 아주 굴종적인 태도로 행여나 죽을까봐 그 애서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일곱 번 절하였다고 그랬어요 일곱 번 완전 숫자입니다 완전 숫자 그냥 가서 아유 형님 죄송해요 용서해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일곱 번 절했어요 참 일곱 번 절했다는 말이 생각이나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인조가 말이에요 병자호란 때 그 영화도 나오잖아요 철저하게 전쟁 준비도 안 하고 그냥 전쟁했다가 그 침공을 받고 그것도 큰 죄도 아니야 명나라에 조공은 바치고 청나라에는 조공은 안 바쳤어 그래서 우리는 명예사신과 같다 그 나라를 명예속한 나라로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 청나라에 사실 그 청나라 왕이 누굽니까 저쪽 북쪽의 오랑캐들 안 해요 좀 무시를 한 거야 그래서 분노를 가지고 그냥 쳐들어와 가지고 완전히 그냥 포위돼서 결국은 삼전도의 군력을 당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삼전도의 군력이란 건 왕이 권룡포 다 벗어던지고 그냥 군복 같은 걸 입고 세 번을 땅에 절하는데 그것도 한 번에 세 번씩 머리를 땅에 쳐박아야 아홉 번을 갖다가 청나라 왕 왕 앞에서 완전한 군력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봐준 거네요 그것도 봐줬대 원래는 입에다 구슬을 물고 뒤로 결박을 하고 뒤에는 관 사람 죽을 쓰는 관을 질질 끌면서 왕 앞에 가야 든데요 원래는 원래는 그래야 그건 봐줬대요 그건 그거 하지 말고 그 대신에 삼전도 철저하게 아홉 번 머리를 줘야 피가 나도록 머리를 줘요 이 굴복의 예식 사실은 그거 안 했으면 이 조선이란 나라는 사라졌을 거예요 아마 그것뿐입니까 50만 명이 끌려갔어요 50만 명이 조선의 예쁘다는 처녀들은 다 끌려갔다니까 그래서 이 환향녀라는 그 말이 욕이 나온 거예요 거기에 끌려갔다가 성노예 생활을 하고 몇 년 후에 돌아왔잖아요 한 10년이 지나 돌아왔어요 그래서 환향녀라는 말이 환향녀이다 이러한 욕이 생긴 거예요 욕이 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래서 이 약한 나라라는 게 아예 참 말할 수 없지만 그 고쟁이란 그 옷이 그때 나온 거예요 고쟁이 여성들이 고쟁이를 입어야 고쟁이 청나라 군사들이 마음대로 여자만 보면 그냥 마음대로 할 수 있게끔 법으로 딱 정해놨어 여러분 얼마나 이게 군력적인 것입니까 이 나라가 약하고 나라가 힘이 없으면 이런 군력을 당한다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적절할 때 지혜롭게 우리가 화해할 것은 빨리 화해해야 돼요 시기를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야곱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야곱은 먼저 애서에게 사신을 보내고 또 공물을 보내고 또 하나님 이 아홉 일곱 번을 땅에 절하는 그러한 군력적인 사죄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미리서 전쟁한 다음에 한 것이 아니죠 미리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나중에 후안이 없었던 거 아니에요 감동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애서가 그것을 보고 그냥 사절에 보면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고 안고 목을 맞추어 그와 입을 맞추고 서로 울었더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때 야곱이 뭐라 그랬을까요 정말 죄송합니다 죽을 죄를 줬어요 형 용서해 주세요 그래 내가 용서하마 울면서 서로가 그랬을 거 아닙니까 감격적인 화해가 이루어진 거예요 전쟁하기 전에 싸우기 전에 형제와 불화한 것이 생각나거든 먼저 가서 화해하라 먼저 가서 이것이 정치적인 역량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교전 이 사이의 외교가 나라를 구한 거 아닙니까 얼마나 그러한 야곱이 하나님의 그 지혜와 총명을 받아서 자기의 지은 죄를 이렇게 멋지게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극단적인 전쟁의 상황을 막았던 것이에요 그리고 아름답게 화해한 것입니다 그것으로 끝난 것이냐 아닙니다 여러분 야곱은 배상을 했습니다 말로만 형님 용서해 주라고 한 게 아닙니다 에서가 보니까 서로 화해한 후에 이 모든 짐승의 때가 그냥 막 엄청나게 많이 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하미니다 참 지혜로워요 형님을 주라고 주님께 내가 은혜를 입기 원합니다 이것을 배상합니다 물론 장자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그 많은 양떼와 솟떼와 염소떼들을 그냥 바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완벽한 그러한 화해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로만 화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배상해야 되는 것이에요 손해를 끼친 것에 대해서 진심 어린 배상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삿개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삿개호의 집에 가고자 했을 때 삿개호가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삿개호가 누구입니까 세리 아닙니까 세리가 얼마나 악명높아요 백성들 자기 민족의 재산을 탈취해서 로마에게 바치는 그러한 일을 한가 얼마나 세리가 그래서 삿개호는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배상을 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자기 재산의 절반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야곱은 자기 재산의 절반 이상을 아마도 그 이상이 될 것입니다 형에서에게 화해로만 끝인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물질로 배상을 한 것입니다 사랑의 여러분 이와 같이 화해는 용서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화해에는 단계가 있습니다 화해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화해의 모든 시작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해주세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먼저 화해를 시작을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 가운데 먼저 화해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너는 나를 배신했지만 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화해의 시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이웃과 불화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성령께서 깨닫게 해 주실 때 우리는 먼저 형제와 화해하기를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형제님 자매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상처를 주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직접 일대일로 고백할 때 우리는 화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화해의 역사가 성공적으로 끝나게 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그 화해로 인한 그 나머지 그 상처를 싸매고 고치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치유의 역사가 마치 기름처럼 연고처럼 그 아픈 상처에 발라지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치유의 기도를 올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겸손한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며 또한 형제와 겸손한 태도로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고 또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배상하는 진심어린 회개와 화해의 행동을 우리는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온전한 화해를 받았습니다 독생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기 위하여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화해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 화해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화해를 받은 자로서 우리는 마땅히 형제와 자매와 그 관계를 회복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히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 제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화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여 화목케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속에 적개심과 원한이 있을지도 이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토천해서 너희는 여호 앞에 내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 앞에 모든 분노와 아픔을 토쳐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마음을 비울 때 우리는 비로소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것이에요 비로소 우리가 어떠한 것도 용서할 수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긍률의 자비의 마음으로 변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주 예수 안에 모든 화해와 화목이 해결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화목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우리가 이웃과 화해할 때 화평할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십자가는 이루어지는 것이오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롭게 변화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모든 것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안에서 진정한 화목을 이루게 되기를 주의로므로 추원합니다